자 이번에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포토샵에서 쓰는 일종의 종이에요 레이어 하나가 손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종이 한 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이어 패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선 제 4강에서 보고 따라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레이어 패널이 위치해 있을 거예요 이미지를 처음 열면은 이렇게 최초의 이미지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생성이 됩니다 배경화면 빈 픽셀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락이 걸려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백그라운드 락이 걸려있으면은 이렇게 버튼을 끄셔도 꺼지지가 않고요 이렇게 이동을 시켜도 락을 풀고 일반 레이어로 만들 것이냐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일단 캔슬을 눌러볼게요 락을 한번 풀어볼게요 락을 풀 때는 여기 자물쇠부터 이렇게 한 번만 클릭해주셔도 일반 표준 레이어로 바뀝니다 비지블 버튼도 이렇게 누르시면 사용이 가능해지고요 물론 이렇게 이동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격자무늬가 생기잖아요 격자무늬는 알파라고 불리우는 투명색입니다 일반 레이어가 RGB 채널 또는 CMYK로 이루어진 유색의 종이라고 본다면은 이 격자무늬는 알파 즉 저색의 투명 비닐이나 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JPG 파일에는 이 알파가 기록이 안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생성이 되면은 JPG의 경우는 전부 흰색으로 다 덮어버려요 이거를 그래서 이 알파를 좀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파일을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이 예제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해피 몇 마리를 제가 좀 준비를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를 끌어서 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는 보면은 뒤에 부분이 분명히 흰색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없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뒤에 전부 이렇게 알파라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림이 그려진 종이 한 장 위에다가 그림이 그려진 유리 한 장을 올려놓은 그런 모습이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알파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어를 합성한데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를 복사 그리고 확대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자 여기다가 조치를 해볼까요? 네 그리고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 복사하고 싶은 레이어를 이렇게 잡아 끌어 댕깁니다 그러면은 복사가 되죠 이렇게 해서 복사하시는 방법이 있구요 또 원하는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셔서 복사가 되면은 그대로 복사가 되어있으니까 그 위에 한 장에 똑같은 게 또 덮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끄집어 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확대 축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검색을 누르시고 컨트롤 T를 눌러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줄이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눌리실 수가 있죠 물론 눌리시면은 화질이 얘네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이사 그리고 협상을 좀 해주실 수도 있구요 다음은 이 레이어 패널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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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